하다가 호흡을 꺼내면서 앞으로 깊게 마지막 호흡 하나 더 사소한 호흡을 당겨서 모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바깥쪽에 깊게 걸어주세요 배꼽 당기고 가슴 앞으로 손 살짝 어깨 내리기 걸쩍 보이시죠? 가슴과 어깨 방향을 최대한 호흡 마시고 호흡 마시고 호흡에 오른 손바닥으로 왼 손바닥 밀어주면서 시선 천장 호흡까지 깊게 호흡 마시고 호흡 뱉어내고